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대구 수학생들도 이제 문제 계속 보시죠. 자 우리 그 다음 문제네요. 13학년도 객관식 기출 32번. 이번에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 학습 자료인데요. 자 우리 이 문제는 별표를 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들이 제가 아까 난이도가 좀 어렵다고 했는데 쭉 보시다 보면은 객관식 나왔던 내용들이 그 뒤에 주간식 이후에 이제 14년부터 지금까지 꼭 다 나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비랜 같은 경우 아직 안 나왔죠. 근데 그 위에 있는 먼셀 아래쪽에 있는 오스활트는 최근에 나왔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올해 만약에 디자인 파트에서 색채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비랜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제가 또 매년 분석하듯이 올해 색채학이 또 나올까라는 거죠. 올해까지 또 나오면은 5년 연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3년째 올해는 안 나오겠죠 색채학. 그렇게 3번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저들이 너무 배신을 때리고 있는데 그러면 비랜 해야죠. 색채학 이번에 또 나올 거야 설마. 근데 뭐 어쨌든 책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비랜 정도는 그래도 어쨌든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먼셀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웬만한 건 다 아니까 거기 보시면 13학년도 객관식 기출 32번이었어요. 이거 뭐 연결하기네요. 연결 내용은 쉬워요. 그죠? 자 먼셀은 5개의 주요색과 5개의 간색을 기준으로 색상을 100개로 분할했다. 여기는 뭐 100개까지 했는데 우리가 실전에서 20개로 쓰는 거니까 그죠? 여기는 기억이고요. 당연히. 나 오스트발트는 흰색, 검은색을 양끝에 배치 그 사이에 계단식 회색 단계에 배열되는 이중원뿔 구조 이중원뿔 구조라고 했네요. 우리가 보통 주파날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게 바로 디귿 이거는 이제 양쪽에 붙어버리면 이제 이중원뿔 해가지고 이게 주파날 모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비렌은 비렌 별표 따뜻한 색채들과 차가운 색채를 구별하고 자 난색과 한색들을 구별하고 중심에서 옮겨진 회색 주위에 13개의 색채들을 하나로 혹은 컬러서클을 대놨다. 하나로 묶은 컬러서클 따라서 그 리언에 있는 그 도판을 꼭 외우시는데 이거 여기는 영문되어 있는데요. 가운데가 특히 중요한 게 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 큰 동그라미 세게 보이죠? 그래서 일명 색삼각형이라고 하죠. 자 우측에 흰색 아래쪽에 검은색 왼쪽에 순색이 있잖아요. 그죠? 컬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만 외우지 마시고 얘는 응용형이 바로 나올 거예요. 색삼각형에 가로치기는 이제 너무나 쉬운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떤 게 응용이냐? 우측에 있는 그 박스 내용 물론 제 교재에다 실려있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13학년도 객관식 문제 이걸 딱 보면서 올해 내가 색채 쪽을 대비할 때는 좀 난이도가 높은 게 객관식과 그 이후에 주간식 서술 기입형 2부인데 그중에서도 최근 문제들이요. 최근 올해부터 작년까지 재작년 5년 차까지 쭉 보시면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왔죠. 물론 쉬운 거는 좀 쉬웠어요. 색 대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색채학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그런 거 공부하실 때는 이제 제 심화 이런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특히 아직 안 나온 비렌 같은 경우는 우측에 박스 내용이 바로 암기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아직도 못 외웠다 하면 항상 얘기하다시피 눈에 보이는 어딘가 항상 생활 주변에 볼 수 있게끔 붙여넣으시고 지나갈 때마다 보세요. 비렌의 색삼각형. 그는 색채의 미적 효과 표출에 필요한 조건 7가지를 항목으로 제시했죠. 톤, 흰색, 검정색, 회색, 순색, 틴트, 쉐이드까지. 그죠? 따라서 이제 여기 위치를 잘 봐 두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총 파트가 바른 연성미, 흰색, 회색, 검정색 라인, 순색, 명색조, 흰색 라인, 순색, 암색, 검정 라인, 명색조와 톤, 암색조 라인,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서 총 이 6개 항목이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색삼각형의 그 위치, 라인별로 어떠한 효과를 준다라는 것을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바로 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색삼각형의 그 위치, 라인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우시려면 그 용어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칼라, 화이트, 블랙을 아실 테니까 가운데 톤이고 그 나머지 동그라미 조그만 거 있잖아요. 세 개. 그 중에서 틴트라는 거하고 세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 틴트가 명색조를 얘기하고요. 세이드가 암색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보세요. 색삼각형에서. 어디예요? 틴트가. 틴트는 바로 칼라하고 화이트 사이에 있죠. 그 색삼각형. 글씨가 너무 작으면 나중에 교재 보시면 되고요. 세이드는요. 블랙 라인 있겠죠. 칼라하고 블랙 라인. 이해되세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그럼 동그라미 하나에는 뭐예요? 화이트하고 블랙 사이는 중간이니까 당연히 회색. 그레이죠. 그레이를 회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삼각형의 위치를 이렇게 다 체크한 상태에서 이 라인의 느낌, 이 라인의 느낌, 이 라인의 느낌. 그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사이에 위치한 이것들. 결국은 얘가 순색이고 얘가 흰색이고 얘가 검은색이면 당연히 얘는 그레이가 될 텐데 그럼 얘는 지금 톤이잖아요. 톤. 그죠? 그럼 이제 어두운 쪽, 검은색 쪽이니까 어두운 쪽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쇠이 될 거고요. 흰색이니까 밝은 라인일 테니까 밝은 색 쪽 바로 틴트가 되겠죠. 그죠? 이 위치를 다 체크를 해서 일단은 이거 단순함기를 하고 위치별로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제시된 6개 항목에 따른 그 라인의 분위기의 특징을 비어있는 빈칸 넣기, 소수령, 혹은 뭐 가로치기. 그죠? 모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연속의 미는 설명 보세요. 이 색 삼각형에서 얘기해요. 색 삼각형에서 바른 연속은 직선상의 연속은 모두 자연스럽게 조화된다. 그럼 여기서 직선은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칠판에 그림을 대충 그렸는데 이 라인은 곡선이에요. 이거는 곡선인데 그 표를 보세요. 딱 얘네는 직선이죠. 그 라인이 직선을 뻗어가는 거 이거 직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얘 직선 이거 직선이잖아요. 직선이 하나, 둘, 세 개 나오네요. 얘, 얘, 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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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다? 직선은 항상 자연스럽게 조화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인을 줄거워 놓고 여기다 기억해놓고 기억의 조형성을 짜라 하면 자연스럽게 조화된다라고 쓰라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흰색, 회색, 검은색이에요. 라인이 어디예요? 흰색, 회색, 검은색. 얘네요. 이쪽 라인. 그죠? 무채색 라인이잖아요. 위치를 보라는 얘기예요. 순색과 상관없는데 무채색은 역시 자연스럽게 조화된다. 이것도 자연스럽네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문제 내기에 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저 같으면. 자연스럽게 조화된다. 벌써 네 개 나왔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순색, 틴트, 흰색입니다. 자, 순색. 이거 제가 순색이라고 써야 되죠. 그죠? 순색, 틴트, 흰색이네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라인인데요. 여러분들이 저 색삼각형에서 꼭 외워야 될 게 바로 저 명색조 라인과 암색조 라인입니다. 이 라인, 이 라인이에요. 저거는 별표를 쓰셔야 됩니다. 자, 틴트 라인이에요. 위쪽. 뭐죠? 부조화를 찾기 불가능하고 대부분 깨끗하고 신선해 보인다. 즉, 깨끗, 신선하고 부조화가 없다. 항상 조화된다는 얘기죠. 깨끗하고 신선하다. 깨끗, 뭐 신선이란 말을 썼네요. 깨끗하고 신선하다. 부조화가 없다. 뭐가? 흰색, 순색과 명색조의 틴트와 흰색일 때는. 그럼 반대로 이 라인은요. 그 거꾸로 반대에 있는 쪽 쉐이드 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깊고 색이 깊고 풍부라고 돼 있죠. 아주 색이 깊다. 풍부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색이 깊은데 풍부하기까지 해. 이렇게 해서 외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명색조, 톤, 암색조예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명색조가 뭐였죠? 틴트 그리고 톤, 암색조 라인 이게 좀 위치가 되게 까다롭게 헷갈리는데 또 외워야 됩니다. 얘와 얘와 얘예요. 그쵸? 요건 딱 느낌이 어때요? 아주 중간색 느낌이 좀 나네요. 그쵸? 뭐라고 있어요? 요거 필독성 내용 그대로입니다. 색이 세련되면서 감동적이다? 세련, 감동? 감동까지 준대요. 그런가? 틴트 톤 쉐이드 뭔가 좀 차분한 사람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중간색 느낌이 좀 강할 것 같은데요. 세련되고 감동적이다. 자, 마지막은 순색에, 흰색에, 검은색에, 명색조, 톤, 암색조 해서 싹 다 모았네요. 뭡니까? 색의 기본 구조는 순색, 흰색, 검은색인데 이 셋은 다 잘 어울리며 거기에 쓰인 색과 2차원적인 구성과도 잘 융합되며 더욱 세련되고 억제되어 있다. 결국 이 모든 걸 다 쓰면 아주 세련되면서 잘 어울리고 억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마지막 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울 것은 결국은 제일 첫 번째하고 마지막 거는 좀 쉬우니까 뺀다고 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죠? 됐네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결국은 뭐 저희가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그 나머지는 직선 라인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서 제시 안 했어요. 제시 안 한 것까지 외우지 마시고 여기서는 얘를 제시한 거야. 이런 거나 이런 건 제시 안 했다고 없는 걸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언젠가는 꼭 나올 테니까 잘 외워두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오스왈트는 만약에 나온다면 C 플러스 W 플러스 B는 100이라는 이 숫자 공식이 있죠? 이때 C는 뭐죠? C 그냥 색이 아니라 100% 순색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조심할 거는 C하고 W가요 백색, 흑색 적으면 안 되고요. 양이에요. 양 백색의 양 흑색의 양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라서 꼭 양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